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신천대로 동신교 주변의 도로가 확장되며 남북을 관통하는 신천대로는 물론 청구내거리 인근 차량 흐름까지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. 대구시는 청구내거리와 동신교까지 차로와 신천대로에서 동신교로 빠지는 차로를 한 개씩 늘리고 우회전 차량의 대기 공간 확보를 통해 국채보상로 진입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. 공사가 완료되면 신천대로 동신교 진출로의 차량 대기 행렬은 68% 감소하고 통행시간은 8분에서 3분으로 단축되며 신천동로에서 청구내거리 방향으로 진출하는 우회전 차량의 대기 행렬도 30% 이상 감축될 전망입니다. 대구시는 주변 지역과 교통 운영 측면 등을 고려해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